안녕하세요 바이오스펙트럼에서 천연소재 화장품 원료 제형 개발하고 있는 제품개발팀 최송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깜냥왁스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깜냥왁스 포함한 가이드 제형 두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이오스펙트럼 시그니처 원료화면 갓쌈 다들 떠올리실 텐데요 다들 아시겠죠? 깜냥왁스는 갓쌈과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 병풀, 감초, 피모마일, 포장근, 로즈바리, 황금 이렇게 7가지 복합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역 조절을 통해 역증을 완화하여 향염 효과와 피부질환 개선에 우수한 효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바쌈 시리즈들이 많은데 모두 수용성 제품이에요 효능이 너무 좋은데 유용성 제품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바쌈의 7가지 추출물을 그대로 3단 룰로 헤어버터에 분산시켰습니다 일반적인 OW 타입 제형은 물론이고 립밤 같은 오일 베이스 제품이나 선제품, 색조제품 등과 같은 WO 타입의 제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깜냐 왁스를 이용해서 립밤과 크림 두 가지 제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두 가지 제품 모두 천연 유래 및 비동물성 원료만을 사용해서 코스모스 내추럴과 비건 인증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립밤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을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의 메인 성분인 깜냥 왁스 피부 유연 성분으로 쌀겨 오일과 동백 오일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코스모스, 어프로모드 인증을 받은 원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립밤 만들어 보겠습니다 립밤에 들어가는 오일류들과 버터류, 왁스류들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비커에 넣어 볼게요 먼저 MCT를 넣고 쉐어버터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알비우 저희 쌀겨 오일 쌀겨 오일을 넣겠습니다 쌀겨 오일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고 버터 그 다음에 망고 버터 그 다음에 망고 버터 왁스 그리고 유화제 이제 유화제를 넣어줄게요 유화제는 제형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하시면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 표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W-O 유화제를 넣어가지고 수혜청상도 방지하고 제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저희 아까 설명드린 깡량 왁스 동배무일, 동배무일 찌박히 오일입니다 이렇게 다 넣었고요 이제 핫플레이트 이용해서 80도, 80도 정도에서 완벽하게 완전히 녹여줄게요 지금 계속 촬영되고 있습니다 네, 해볼게요 말씀해주시면 빨리 말할 건 없어요 이런 거 넣어주세요 옆에서 이제 80도씨 이상에서 A상을 완전하게 녹여서 왔고요 50도씨 이하까지 냉각시킨 다음에 향을 넣어줄게요 저는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고요 원하시는 향 있으시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면 립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어서 냉각시키면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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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